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카제킹을 하던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관을 담은 휴대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제압하는 일부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에서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용의자를 누르고 있는 경관과 경찰봉으로 용의자를 폭행하는 경관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롱비치 경찰 측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한 남성이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카제킹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남성이 시내 주차단속 차량 탈취를 시도하려 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남성이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 할 때 폭력적으로 반항을 했다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봉을 사용할 정도의 저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24세의 유진 마틸데일 3세로 카제킹 미수, 경찰의 방해 거부, 가석방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